안녕하세요. 비입니다. 지금 여기는 mtv 재팬 어워즈인데요. 굉장히 좋은 무대 사려고 왔습니다. 영광스럽게도 제가 한국을 대표해서 이렇게 오게 됐는데요. 다 여러분 덕분이고요.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mtv 재팬 어워즈인데요. 굉장히 아시아에서 권위있는 시상식이 초청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 영광이고 많은 아티스트들과 같이 무대에 서게 돼서 너무 반가운 것 같아요. 비에 일본어 시간입니다. 자 오늘 날씨가 아주 좋죠?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아니요. 날씨가 좋습니다. 따라해보시죠. 날씨가 좋습니다. 날씨가 좋습니다. 우선 일본에는 일찍 도착을 해서요. 제가 예전에 다케시 감독의 토크쇼에 출연했었는데 그걸 모니터 했고요. 그리고 여러가지 매거진들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또 여기에 있을 일본에서 활동할 그런 스케줄로 체크를 했고요. 뮤직에이드에서는 사실 똑같아요. 굳이 다르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은 최상위의 뭔가를 보여줘야 하는데 다른 나라분들이 어차피 많이 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가장 잘할 수 있고 또 멋있는 것을 표현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한국 음악이 이렇다라는 것도 좀 보여주고 싶었고요. 아 여기도 올라오고 싶은데요. 왠지. 너무 멀어. 그러니까 우리 걸어나오는 건 상관없는데 저희 사람들 아까 저장은 그러면 둘이서 딱 가면 둘이서 그리고 둘이서 redone Come on, girl! Come on, girl! 보여줘! Come on, girl! Yeah! 1, 2, 3, 4 2, 3, 4 1, 2, 3 2, 3 2, 3 그리고 줄을 여자 둘 바로 내 뒤에 남자 둘 또 둘 뒤에 한참 나와 보였는데? 우리가 좀 빡세요, 오빠. 올라가면서 거기서부터 다 거기서부터 다 거기서부터 한 번만 해볼게요. 여기 여기 여기를 모의 나이 걸 내 몸이 움직이는 대로 기다리는 걸 지금 바람의 걸 알잖아 이제 모두 보여줘 오오오! 네, 지금 계속 아시아에서 있는 MTV 상황을 다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영광스러운데요. 정말 MTV에서 세계적인 무대에 다 이렇게 세워주셔서 정말 여러분들 덕분인 것 같고요. 한 번 무대 위에 있을 때마다 굉장히 가슴 떨리고 긴장되고 그리고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대에 올라서는 또 정말 혼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요. 좋은 결과 있을 것 같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 좋은 결과 만들어내려고 노력할 거고요. 좀 뭔가 아시아의, 한국의 위상을 놓쳐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영상에서 만나요. 항상 영상을 보고 계세요. 엄청난 영상에서 만나요. 너무 재미있게 봐서 저는 오늘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영상에서 만나요. 모든 영상에서 만나요. 너무 재미있게 봐서 만나요. 아, 지금 있는 옷은요, 제가 일부러 조금 신경을 많이 쓴 의상이고요, 공연할 때는 제 스타일에서 벗어나지 않게 옷을 입을 것 같고요, 혹시나 지금 상에 노미네이터 되어 있는데 받으면 아주 좋은 의상으로 갈아입도록 할 거고요,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너무나 영광스럽고요, 지금 정말 꿈만 같아요, 그리고 계속 다 글랜드 슬램 할 수 있게 해주셔서 특히나 MTV 관계자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guys, I'll have you know… Yeah, we're, we're gonna perform tonight ¡Ah, I'm sorry! oberco is a big stage of Um guesswork. 정말 가수라면 꼭 한번 사보고 싶은 그런 무대였어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NTV 세계적인 무대에 사보고 싶었는데 정말 우리나라 팬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지금 MTB에 있는 그런 세계적인 무대는 몇 번 되진 않지만 굉장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아시아 에이드나 그리고 지금 여기 와 있는 재팬 에이드나 그리고 또 나중에는 뭐 미국에 있는 아메리칸 어워드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기회가 되면 열심히 해서 거기까지 도전해보는 그런 멋진 청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곧 좀 눈앞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열심히 하면 지금 여러가지 미국에 있는 타이오이스나 아니면 3LW나 그리고 류윗캠이나 지금 열심히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운이 좋으면 진짜 꿈에 그리던 미국 무대에 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트 R&B 비디오 주쇼사와 아무로 나미에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긴장한 것 보다는 더 적응이 안됐어요. 우리나라 시상식에 선배님들, 후배님들 있을 때는 그냥 편하게 말도 주고받을 수 있는데 여기도 뭐... TV로만 보던 아티스트들을 바로 옆자리에서 보니까 저도 하나의 팬이 된 것 같았고 그래서 굉장히 즐거웠는데 또 굉장히 긴장됐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요? 어린애가 된 듯한 그런 기분이었어요 지금 이제 바로 무대에 불러기 직전인데요 너무 긴장되고요 열심히 하고 오겠습니다 한국어로도 이번에는 woo woo yeah yeah come on girl Yo, RAIN IS BACK. Yo, I got it all day. 강연한 음악이 난 목속에 터지면 내게 걸 Rain, rain, it's raining, it's raining 당질 것 같은 스피커 소리가 날 깨우면 내게 걸, rain, go rain, it's raining, it's raining Now, oh, let the music control my body 음악 속에 나의 입 안팔이 다 막히자, let it go, 내 몸이 움직이는 대로 내 몸이 움직이는 대로 내 몸이 움직이는 대로 사람들이 기다리는 게 뭔지 원하는 걸 알잖아 이젠 모두 보여줘 내 손장에 버져버리지 않는 것 같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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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눈앞이 주위 비고워진 불을 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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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람이 흐른 난 순간 또 눈을 감은 별 어떻게 갈 수 Rain, go rain, it's raining, it's raining 참을 수 없는 듯이 이 몸을 다진 건 내게 걸 Rain, go rain, it's raining, it's raining Now, oh, let the music control my body 음악 속에 나의 입 안팔이 다 막히자, let it go, 내 몸이 움직이는 대로 이 몸이 움직이는 대로 내 몸이 움직이는 대로 사람들이 기다리는 건 뭔지 원하는 걸 알잖아 이젠 모두 보여줘 Stop! Come on, girl Come on, girl 음, girl 음, car 음, car osis 이 몸은 안팔이 다 나의 입 안팔이 그만들 다 흘러가 질리 대형에 움직이는 대로 내 몸을 다짐 자고 전 모두가 인상 중심 나 중에 무엇이 Troy JWT 에라 용 나 1, 2, 3, 4, D.P. 2005 이번에는 보려 했었는데도 공연을 아쉽게 놓친것 같고요. 5, 5, 4, D.P. 굉장히 또 음악이 좋다고 해서 배워맞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또 네 모래키리도 왔고요 그리고 또 어시한티도 왔고요 그래서 굉장히 보고 싶은 뮤지션들이 많이 와서 굉장히 잘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배우고 갈 것 같아요 그럼 먼저 한국에서 amour! 발 뻗두고 이 세상들의 길을 잃는 곳이 원하는 걸 알잖아 이제 너를 안 보여줘 심장이 더 적극을 같이 뛰면 난 존재해 우리의 핏줄이 널 버텨 입을 비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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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한국에 계신 팬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구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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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굉장히... 조금 많이 떨렸는데 한 3개국으로 한 것 같아요 일단은 영어도 조금 공부하고 있고 일본어도 계속 공부하고 있으니까 우선 영어로서는 뭐... 앞으로도 꾸준히 열심히 하는 그런 아티스트가 되겠다고 말을 했구요 그리고 이제 음... 일본어로서는 여러분들 덕분에 이 상을 탄 것 같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일본어나 영어나 계속 꾸준히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어... earn 한국에 대한 우리만의 무대를 많이 보여주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잘 보여줬을지 궁금하고 모니터하고 이상한 점 있으면 고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열심히 하는 그런 비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에 돌아가면 떡볶이부터 먹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돌아가면 이제 작품을 할 것 같아요 드라마를 시작을 해서 아마 9월 달이나 가을쯤 여러분들에게 선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 4집은 지금 노래를 굉장히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 작곡가들 그다음에 해외 미국에 있는 작곡가들 그리고 진영이 형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좋은 그런 미국에도 진출할 수 있고 유럽에도 진출할 수 있고 아사이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앨범을 만들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굉장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모든 에이셔 팬들에게 정말 감사드리고요 한국에 계신 팬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덕분에 이 상 받은 것 같고요 정말 평생에 받을까 말까 하는 그런 상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보다 훌륭한 그런 가수분들 많으신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어어어 Mr boys 1, 2, 3, 4, 5, 5, 6, 6, 7, 8, 8, 9, 10